안녕하세요. 웹프론트엔드 개발자 문태훈입니다. 지난주 영상에서는 배열과 이터레이터를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이번주에는 이터레이터와 제너레이터를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터레이터와 제너레이터는 서로 비교가 되는 관계라기보다 프로미스와 어승어웨이트 같은 관계와 비슷합니다. 제너레이터가 이터레이터를 도와주는 모양이라고 볼 수 있죠. 위에 코드는 지난주에 봤던 이터레이터 코드 예제입니다. 사실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보시면은 symbol.이터레이터라든지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긴 하죠. 아래에 제너레이터 코드와 동일한 역할을 하게 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코드를 일부 수정을 좀 했습니다. 사실 제너레이터는 엄밀하게 보면 단순히 이터레이터보다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해주기 때문인데요.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제너레이터가 엄밀하게 말해서 자바스크립트 이터레이터보다 좀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인데요. 이쪽 아래를 한번 보시죠. forroof나 배열, distructuring 하는 코드가 있죠. 이터레이터를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forroof나 아니면 distructuring 할 때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사실 바로는 안되고 추가적인 작업을 좀 더 해줘야 합니다. 이걸 이터러블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터레이터 함수 코드를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제너레이터는 기본적으로 이터러블 프로토콜을 지원을 합니다. 뭐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이터레이터다 라고 말하는 것들은 보통 이터러블이라고 하는 프로토콜이랑 이터레이터라고 하는 프로토콜 두 가지를 모두 구현한 걸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getIterator 함수와 getGenerator 함수는 동일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1부터 7까지 숫자를 반환하는 이터레이터가 되겠습니다. 같은 역할을 하는 코드인데 모양이 완전 서로 다르죠. 제너레이터를 이용한 getGenerator 함수가 훨씬 간결하고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제너레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펑션에 별표를 붙이고 함수 내부에 return 대신에 yield를 가지고 값을 반환하게끔 하면 끝입니다. 제너레이터는 이렇게 이터레이터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효과적인 보조수단이 됩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서 이터레이터를 직접 구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제너레이터를 사용하는 편이 훨씬 편할 때가 많습니다. 뭐 모든 걸 기초부터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가장 좋긴 하겠지만 굳이 복잡하게 하나하나 다 이해하진 않더라도 제너레이터 사용법만 잘 익히셔도 사실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터레이터를 편하게 쓰라고 있는 게 제너레이터니까요. 다만 아까 제너레이터는 사실 이터레이터와 이터러블의 조합이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간단하게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너레이터는 좀 더 정확하게 말을 하면 이터레이터와 이터러블의 조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터레이터는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next함수를 통해서 다음 아이템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next함수는 이터레이터가 끝이 났는지 아닌지를 의미하는 done필드와 반환값을 담는 value필드 이렇게 둘을 포함한 오브젝트를 반환합니다. 이게 다입니다. 그런데 이 이터레이터를 자바스크립트에서 좀 더 편하게 사용을 하려면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이터러블입니다. 이터러블 프로토콜을 구현을 하면 이렇게 포오프 루프를 통해서 이터레이터 아이템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배열에서 이렇게 디스트럭처링을 통해서 아이템을 추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너레이터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지원을 하고요. 이터레이터 코드를 직접 작성을 하신다면 둘 다 지원하게 작성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하나만 지원하게끔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는 제너레이터를 사용하면 알아서 다 되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신경 쓸 필요도 없고 편하죠.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터레이터와 제너레이터의 관계를 보다 보면 뭔가 다른 게 하나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 최근 몇 년 사이 추가된 규칙 중에 이 이터레이터와 제너레이터의 관계와 비슷해 보이는 게 하나 있습니다. 프로미스와 어싱커 웨이트입니다. 물론 제너레이터랑은 사용 방법도 용도도 다르긴 하지만 기존 자바스크립트 함수 선언 규칙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존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리턴에다가 특정 값을 넣으면 그 함수는 해당 값을 반환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어싱커 웨이트이나 제너레이터는 조금 다릅니다. 먼저 어싱커 펑션을 한번 보시죠. 함수 앞에 프리픽스로 어싱크를 붙이면 그 함수는 더 이상 리턴한 값을 그대로 반환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프로미스 인스턴스를 반환합니다. 어싱크라는 키워드가 사실 함수의 반환 타입이 달라졌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셈입니다. 제너레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너레이터의 경우에는 함수 앞에 붙는 게 아니라 펑션 키워드 바로 뒤에 붙죠. 별표가 따라 붙습니다. 함수에 이렇게 stop, 별표가 붙어 있으면 이건 반환 타입이 이트레이터다. 라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어싱커 웨이트는 완전 새로운 작업을 하는 기능이 아닙니다. 프로미스를 더욱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보조수단입니다. 제너레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너레이터도 새로운 무언가를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트레이터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보조수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싱커 웨이트의 경우에는 펑션 앞에 어싱큐를 붙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해당 함수 내부에서 await 키워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너레이터의 경우에는 star, 별표를 함수 옆에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야 내부에서 yield 키워드를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 사실 재미있는 게 하나 있는데 제너레이터의 경우에는 초기 스펙이 지금과 조금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함수 옆에 붙이는 별표 없이 그냥 yield만 바로 쓸 수가 있었습니다. yield 없으면 그냥 함수고 내부 코드에 yield가 있으면 그건 제너레이터가 됩니다. 그 말은 별표가 없어도 제너레이터를 사용할 수 있었다는 의미인데요. 왜 최종적으로 이 별표를 함수에다가 붙이기로 결정을 한 건가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별표를 왜 붙이기로 했을지 제가 생각하는 답은 사실 지난 영상 댓글에 달아둔 적이 있습니다. 바로 어싱크 웨잇 영상인데요. 사실상 같은 이야기거든요. 다만 흥미로운 부분은 어싱크 웨잇이랑은 다르게 제너레이터는 초기 버전에서 별표 없이 사용하는 안이 존재를 했고 바벨 등을 이용을 해서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이용을 했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너레이터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